안녕하세요. 8년 보호문장의 판결TV의 방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8년 보호사 영업양소 후 성렬시효 중단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1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25-13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은행이고 피고는 영업양수회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데 영업을 양수한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인 은행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졌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은행은 A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피고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회사는 A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영업양도를 했는데 채무는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영업양도된 전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소경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의해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업양도 후에 원고은행은 원래 있던 A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됐는데 그래도 A회사 안 갚은 거죠. 그래서 원고은행은 다시 피고회사를 상대로 상호 소경에 따른 영업양수인으로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상호 소경을 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건 상법상 책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즉 영업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영업양수인에도 미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영업양도 후에 양도인 A회사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영업양수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양수인은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연장된 이후에 영업양도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양수인에도 미치지만 영업양도 후에 소멸시효 중단 또는 연장되어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A회사를 상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후에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피고의사에 미치지 않게 되고 결국 피고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해서 원고 폐소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영업양도를 하면서 상호를 소경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무를 인수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인수되는 거죠. 그럼 병전전 인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상법 제42조 제1항이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양수인의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부직연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업양도 이후에는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으로는 양수인에게는 효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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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